다유카우스 입니다. 아 요아이가 하얀색인 줄 알고 제가 선물을 받아왔잖아요. 그런데 갈수록 요렇게 핑크색이 되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. 요렇게요. 야 요렇게 핑크색이 요렇게 나오고 있죠. 엄청 예쁘네요. 핑크 핑크 합니다. 오늘도 날씨는 좋구요. 제가 오늘은 요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요게 칼라염자 인데요. 야 이게 제가 사올 때는 칼라염자라 그래서 제가 5,000원 주고 사왔어요. 5,000원인가 6,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게 뭐 칼라염자인지 어쩐지 저희 집에서는 해가 부족하니까 요게 끝에만 요렇게 되어있고 요게 사올 때는요. 헐 했었어요. 아주 정말로 헐 노릇 해갖고 그 하원에서는 그냥 이거 염자에요? 그랬더니 아니 요거는 칼라염자라는 거예요? 이러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요걸 사왔는데 사갖고 온 지는 2년 넘고 지금 한 3년 됐습니다. 요게 목대도 제법 좋아요. 이렇게. 이렇게요. 요기에 제가 요게 가지고 와가지고요. 요 부분에 요 부분에서도 한번 삽목을 했었구요. 또 요 부분에도 삽목을 한번 했었구요. 요거 요거 가을에도 또 요게 삽목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삽목을 제가 세번을 했어요. 세번. 요기도 요렇게 했죠?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 자라고 나면은 봄에 제가 또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. 삽목이 아니고 꼬집기입니다. 죄송합니다. 꼬집기. 순짓기. 요게 염자는 겨울에 큽니다. 요렇게 겨울에 자라니까. 겨울에 좀 자라고 나면 제가 요거를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한 한 달 있다가 요기를 순짓기를 다시 해주려고 생각합니다. 수형은 요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멋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가 분갈이 한 지가 조금 꽤 돼서 오늘 요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염자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. 아이고 참. 일단은 요게 적심에서 옆에 꽂은 아이 있죠? 그 아이 먼저 이렇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아이고 그 옆에서 그냥 먹고 산다고 그래도 잘 먹고 살고 있네요. 뿌리도 잘 내리고요.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입꼬지까지 됐었네요. 떨어져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. 입꼬지. 요래 입꼬지까지 자연재했습니다. 요렇게. 굉장히. 어머야. 입꼬지 또 하나 나왔어요. 자 여기. 이렇게. 요렇게 됐구요. 한번 뽑아 볼게요. 이거 뽑으실 때 여러분들 그 이거 수저로 뽑으면 참 잘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요. 보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염자는 제가 이거 염자를 많이 키워봐가지고 염자를 이렇게 하는데요. 정말 펄라이트 많이 섞어서 해야 돼요. 그래야 잘 됩니다. 이거 보세요. 염자. 이렇게. 펄라이트 엄청나죠? 이거 뽑고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. 흙을요.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다 펄라이트거든요. 이게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. 뿌리가 제가 분갈이 한지 꽤 됐다 그랬잖아요.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. 2년은 안 되고. 밑에까지 이렇게 다 내려가서 이렇게 삭고 있잖아요. 이런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. 1년에 한번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.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. 펄라이트 엄청 섞어서 했습니다. 펄라이트를 한 3, 40% 섞어서 이거 분갈이 했어요. 이게 다 삭아서 이렇게 돼 있죠? 이렇게 되니까 분갈이를 1년에 한번은 해주셔야 됩니다. 뿌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엄청 많이 섞어서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다 펄라이트예요. 펄라이트에다가 녹소토를 제가 섞어가지고 요건 분갈이를 합니다. 요 아이는요. 상토 30% 펄라이트 30% 그럼 60%이죠? 20% 정도는 녹소토를 넣습니다. 요 아이는 제가. 그리고 20%는 마사 이렇게 넣어서 분갈이를 하는데요. 음 먼지. 음 먼지. 먼지가 나서 제가 잠깐 말을 안고 있네요. 자 이렇게 해서 다 틀었어요. 뿌리 정리 다 됐어요. 이것 좀 보세요.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. 1년에 한 번 정도는요. 일반 제가 분갈이하는 그 양에다 녹소토를 이렇게 더 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정말 배수가 중요해요. 염자는. 이렇게 키우니까 정말 활성화도 잘 되고 잘 자라고 물은 뿅도 없이 잘 돼요. 이렇게. 이 정도로. 이렇게 해서 제가 합니다. 한 번 보세요. 이 흙이랑 음? 이 흙이랑 이 흙이랑 이렇게 비슷하죠? 농도가 이렇게 붉기가 이 정도로 해서 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갈이를 한 번 해보겠는데요. 요거는 요거 올망졸망 화분 요거 요기 사각분에다 제가 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요거 달구지 17종이에요. 거기에서 드러나 이렇게 긴 화분인데요. 보세요. 여기 한 절반 정도 채웠습니다. 여기 안에 절반 정도가량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긴 화분은 선택을 하셨을 때 물마름 있죠. 이게 배양토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물마름이 드려요. 그래서 가습이 될 확률이 높아요. 많이 깔았습니다. 배수청을요. 이렇게 많이 깔고 요 아이를 요렇게 넣어보니까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. 맞춰보시고 아래에 이제 배양토를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여기 잡았습니다. 제가 잡고 요렇게 이제 배양토를 넣어볼게요. 배양토를 넣으시면서 요렇게 한 손으로 잡고 배양토를 넣으시면서 그 위치 있죠. 잎과 묻힐 부분과 안 묻힐 부분을 요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잡고 뿌리에 흙이 자 요렇게 되도록 쳐보고요. 요렇게 이쪽으로는 뿌리가 없으니까 요렇게 무게가 나가니까 수저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 요렇게 됐고요. 배양토 조금 더 넣어줄게요. 다 됐습니다. 목대하고 자라는 그 부분 있죠. 그거를 조금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묻히는 부분을요. 요렇게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있던 그 있죠. 목대 그 정도 딱 요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. 자 한 번 더 치겠습니다. 위로 빼올렸잖아요.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칠게요. 이렇게 자 요렇게 딱 됐습니다. 자 마감토 해주겠습니다. 마감토 해주면 요아이가 훨씬 더 꼿꼿하게 씁니다. 자 요렇게 해서 마감토 마감토 까지 했고요. 자 요번에는요. 요거 육남매농원에서 데리고 온 요 보라공주로 아이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보라공주 자 요렇게 해서 흙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우 여기 이 농장에는요. 정말 그 흙이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흙이 좋네요. 이렇게 유난히 흙이 좋은 그 저기가 있어요. 이렇게 보세요. 뿌리가 좋죠? 굉장히 좋죠? 요게 뿌리 정리 다 됐습니다. 이게 그 흙이 좋으니까 뿌리 정리도 이 상토에 심지 않고요. 이게 아주 고운 산모렌지 강모렌지 마사토 같은 거 있죠? 마사토라 그래서 아주 가는 게 있어요. 그걸 많이 섞어서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. 요런 흙은 재활용하셔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뿌려 놓습니다. 뭐 깍지약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바깥에다가 말렸다가 다시 사용합니다. 요런 흙에 간협에도 사용하고요. 요런 요런 흙은 밭에 그냥 갖다 뿌려 놨다가 나중에 또 갖다 쓰기도 하고요. 뿌리 정리 다 됐습니다. 제가 칼집을 넣어 가위밥을 넣어놨어요. 이렇게 시드는 아이들 요렇게 가위밥을 넣어놨습니다. 빨리 시들어라고 두 개 정리했고요. 요거 새아이 그냥 합식하려고 합니다. 엄청 좋네요. 이야 예쁘고 흙 보세요. 이게 흙이 이렇게 좋아요. 뿌리 정리도 아주 간단하게 금방 잘 될 것 같습니다. 요것도 그냥 둘게요. 바짝 마르면 띄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좀 보세요. 이게 틀리죠 확실히? 이렇게 흙이 좋으면 뿌리가 이렇게 발달이 요렇게 잘 됩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엄청 좋잖아요. 자 다 됐습니다. 요렇게 하고 합니다. 저는 한 손으로 요렇게 잡고요.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흙을 넣습니다. 뿌리가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요렇게요. 요렇게 한 다음에 넣고서요. 또 옆에다가 요렇게 넣고서 뿌리 아래로 정리 잘 됐죠. 요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. 딱 맞습니다. 뿌리가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요.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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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은 다음에요. 이제 하나이 남았죠? 요렇게 되면 자 하나이를 요렇게 하셔서 뿌리를 요렇게 하셔서 잘 가지런히 넣습니다. 요렇게 뿌리 잘른 거 한번 보실래요?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잘 됐죠? 요렇게 한 다음에요. 숫자로 요렇게 넣습니다. 자 쉽죠? 요렇게요. 자 요렇게 해서 다음 아이 요렇게 자리 잡으면서요. 위로 살짝 제가 잡아당겨 올렸습니다. 요렇게 해서 넣고요. 합식도 뭐 똑같습니다. 요렇게 살짝 잡아 올렸어요. 아이를 자 요렇게 해서 뿌리가 아래로 잘 향해 저 나름대로는 요렇게 해서 했어요.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. 두들겨줘야죠. 뿌리 사이로 잘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.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두들겨준 다음에요. 자 요 가운데 있죠. 요 가운데를 요렇게 하고서 요길 잘 밀어넣어야 됩니다. 요기를 흙을요. 요기를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저는 요렇게 수저 끝으로 요렇게 밀어넣습니다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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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넣으면 잘 들어갑니다. 요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기도 또 요렇게 채워준 다음에요. 요렇게 됐죠? 그러면 아이가 훨씬 자리 잘 잡아요. 자 다음에 요렇게 잡은 다음에요. 수저 끝으로 요렇게 밀어넣으세요. 요렇게 거기 밑에까지 그리고 흙을 또 채워줍니다. 요렇게 자 요렇게 돌아갔어요. 자 요렇게 해서 자리 잡아준 다음에요. 자 요렇게요. 밑에 요렇게 파묻힌 거 없이 다 됐죠? 요렇게 해서 자 잘 잡아줘서 요렇게 수저 끝으로 요렇게 흙을 닫으면서 밑에까지 잘 채워주고 난 다음에 또 빈 공간이 생겼죠? 그럼 요렇게 보충을 해주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토를 해줍니다.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잡은 다음에 살짝 잡아 올리듯이 요렇게 붙잡고 하셔야 돼요. 마감토는요. 요렇게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. 요렇게 마감토를 여기 요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. 요렇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다듬은 다음에 마감토를 요렇게 갖다 놓고서 요 수저 끝으로 요렇게 밀어넣으시면 돼요. 요렇게 해서 다듬어줍니다. 쉽지요? 요렇게요. 자 요렇게 다듬어주면 됩니다. 자 요렇게 다 됐는데요. 안에 요렇게 먼지가 있어요. 지금 먼지가 제가 하다가 요렇게 끼었어요. 그럴 때는 뽁뽁이 뽁뽁이로 요렇게 해주시고 모아졌잖아요. 이래서 붓으로 요게 잘 안 나가요. 그래서 뽁뽁이로 요렇게 해줍니다. 요런 경우에는 그리고 굵은 모래는 아니고 아주 가늘어요. 그래서 제가 요렇게 붓으로 안 해주고 뽁뽁이로 이렇게 해서 틀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얼굴도 깔끔하게 여기 지금 됐네요. 요렇게 해서 붓으로 요렇게 해주셔도 돼요. 요렇게 근데 흙이 미세한 흙이 있어갖고 제가 좀 뽁뽁이로 틀었습니다. 요렇게 아이고 요기 저 백분 낀 거 다 없어졌네요. 하하하 자 요렇게 해서 보라공주라는 아이 요렇게 했는데 키가 두 아이는 크고 요기 좀 작아요.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빼올릴까 했더니 너무 단단하게 심어져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. 요렇게 크면서 또 요 아이는 또 하면 되니까요. 자 요 아이는 보라공주라는 아이를 요렇게 세 아이를 요렇게 합식을 한번 해봤어요. 예쁜가요? 요 아이에 아주 보라색으로 물이 든다.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좀 힘든 아이예요. 요 아이도 육남매농장에서 가져왔고요. 요건 제가 키우던 아인데 요렇게 해서 요기 긴 농분에 요렇게 침어봤습니다. 요렇게 긴 농분에 할 때는 밑에 배수청을 이 정도로 제가 넣어줬습니다.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한 달 후에 제가 요기 순지기를 좀 해줄거에요. 그리고 요렇게 심었잖아요. 요 아이는 지금 굉장히 물고파 하고 있고요. 요 아이는 아직도 물이 좀 고픈 적이는 있는데 아직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은 요 아이도 뿌리가 털기는 했지만 자르고 이런게 없잖아요. 요 아이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상태를 보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물을 줄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. 지금은 스프레이고 아무것도 안합니다.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의 추워서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끈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제 하우스도 낮에는 20도를 안 넘고 있고요. 하기 때문에 성장을 거의 안합니다. 뿌리만 아마 내릴 거예요. 이 아이들이 겨울에 잘 자라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 돼야 되는데 아침 온도가 지금 하우스에서 많이 떨어지고 5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뿌리만 뿌리만 나오고 아마 자라는 건 안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한 열흘 정도 있다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상태 이거 굉장히 지금 물 많이 고파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제가 물 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다육카우스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